1. 조준점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에 있던 세팅 영상에서 설정법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조준점도 좀 자주 바뀌는데 그거를 물어볼 때마다 코드를 제가 바꿔서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제가 자주 쓰는 조준점 4개를 뽑아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녹화를 했는데 이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점 도트 제가 점 도트를 좀 이제 많이 쓰는데 이 조준점이 해외 프로분들도 상당히 많이 쓰는 조준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헤드의 신으로 불렸던 스크림 선수 그 선수가 항상 많이 쓰는 조준선이고 최근에는 저도 항상 이 조준선만 쓰고 있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었고 최신 매드모비들을 보면은 이 조준선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한 번 삘 타면 절대 못 막는 조준선인데 대신에 이제 점 도트 특유의 기복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에임 연습으로 커버를 치거나 말리면 다른 조준점을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색상은 프로분들은 청록색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이 색상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프로그래머 분들이 모든 맵에서 가장 잘 보이는 대표적인 색깔이라고 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검은색 1322 조준선인데 원래는 이거에 흰색 버전을 많이 썼는데 조금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초탄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면 조금 더 얇아 보이죠? 적도 잘 보이고 초탄 잡기도 쉽고 검은색이라서 잘 보여요. 구조물에 방해를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흰색으로 바꾸면은 펌플럭스 피닉스의 슬게츠 선수 에이미 조키로 좀 되게 유명한 선수죠? 그 선수의 조준선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검은색 버전을 더 선호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흰색 네모 제가 진짜 총을 잘 쏜다 할 때 그 전성기 시절의 매드무비 진짜 이거는 레전드 조준선이에요. 이거는 매드무비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진짜 그때 당시에 이 조준선을 쓰고 에임이 진짜 좋았어요. 이 네모 안에 상대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중앙이 넓은 조준선을 잘 쓴 사람이라면 더 쓰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 조준선인데 현재 C9 예의 선수 유명하죠? 진짜 세계에서 가장 잘 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사용하는 조준선의 검은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현재 예의 선수의 조준선이에요. 이제 여기는 앞서 말했듯이 검은색이 기존 색상보다 더 얇게 보여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검은색 조준선을 좀 쓰다 보니까 흰색 조준선이 이게 조금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검은색으로 해보니까 어? 좋다. 쓸만하다. 초탄도 좀 잘 잡히고 상대가 좀 잘 보이고 구조물이나 지형지물에 약간 방해를 안 받는 흰색 조준선은 어센트 A쇼 쪽에 붙어서 벽을 쳐다보면은 조준선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점이나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제가 검은색을 좀 더 자주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 모양은 스프레이를 잘 잡는데 이런 점 도트는 또 스프레이 잡기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두 합쳐진 이 십자가 조준선 그 두 가지의 장점이 합쳐진 조준선이 이 검은색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프레이를 잡는데도 이질감이 들지 않고 초탄을 잡는데도 문제가 없고 상대 헤드를 맞추기에도 되게 적합한 그런 점 도트 상위호환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썼었어요. 한때 지금은 이 점 도트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조준점은 자주 바꾸면 기복이 심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항상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는 조준선 틀인데 지금은 이것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격소총 조준경 이것도 좀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청록색이 아니라 00BOFF에 투명도 1에 두께 0.7 이게 가장 저는 적합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제 세팅을 보여드리자면 황색체 1생맹을 쓰고 있고 한국어 쓰고 있고 감도 800dpi에 0.44 중감도 1 로우인풋 저는 키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니맵은 뭐 대충 제가 보기 편하게끔 고정해놓고 쓰는 편인데 미니맵은 각자 다 자신이 보기 편하게끔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상 소지품 보기 이거는 오른쪽 아래에 본인의 총기 여부를 표시해주는 건데 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여기를 보면 되기는 한데 대부분 보통 보진 않고 그냥 1번을 눌러보거나 하죠. 그리고 팀원 머리 위에 계속 팀원의 스킬, 체력, 무기 이런 게 계속 보여서 불편하다. 이 플레이어 장비 항상 표시 이거를 끄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성년자 컨텐츠는 아시아 서버라서 이렇게 보인다는 점 한 섭은 이거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관전자수 표시, 탄한계수 표시 이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트 궁을 날리는데 궁 날라가는 게 왜 안 보이냐 총을 쏘는데 총알 궤적이 왜 안 보이냐 이거를 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작에 저는 이제 스나이퍼 쓸 때 오퍼레이터나 이런 걸 쓸 때는 길기 누르기를 사용하고 있고 AR이나 헤드헌터 이런 거는 켜기 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격소총은 길기 누르기를 쓰면은 줌이 조금 더 빨리 돼요. 근데 이거는 왜 안 쓰냐 줌을 쓰는 타이밍은 진짜 신중하게 한 발 한 발을 쏠 거기 때문에 굳이 줌 속도가 빠를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스킬은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고 있고 점프는 휠 업으로 씁니다. 저는 휠 업으로 번이 합쳐요. 이제 여기서 세팅이 좀 중요한데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FPS 제한 이거를 저는 이거 두 개를 키는데 이거 두 개를 키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알트 탭했을 때 화면 내려갈 때 그때 이제 프레임을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거에 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놨고 모든 상황에서 최대 FPS 설정 이거를 300으로 해둔 이유는 어차피 모니터는 대부분 240Hz를 사용할 거고 그 이하를 쓸 거예요. 360Hz 모니터를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 선수분들 예의 선수인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300으로 해두면은 인풋렉 인게임 렉이 조금 줄어든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도 그냥 300으로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켜진 부스트가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화면 이 전체 화면 창모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트 탭을 했을 때 화면 꺼지는 게 싫어서 전체 화면 창모드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렉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 저는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전체 화면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검은 화면이 좀 오래 지속된다. 그거는 본인의 윈도우 헤르츠랑 여기에서 설정된 헤르츠랑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문제 이거는 예의 선수 세팅을 그대로 따라했고요. UI 품질 중간으로 해둔 이유는 그냥 좀 데스매치 끝날 때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조금 밝아지니까 그 밝아진 걸로 보고 저는 끝까지 상대를 잡다 보니까 중간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다 낮은 그리고 멀티 스트레스 렌더링 켜짐 이게 뭔지 그런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길 바라고 비네트 효과는 보시면은 나와있죠? 화면 중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면 모서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픽 카드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발로란트는 그래픽 카드보다는 CPU가 중요해요. CPU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켜놓고 예의 선수가 쓰길래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엘리아싱 입양성 필터링 이것도 이제 눈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세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낮추면은 살짝 좀 각져 보이고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것도 다 끄고 근데 예의 선수가 이렇게 쓴다길래 그냥 세팅 똑같이 써보고 있고 생명도 향상 블룸효과 쓰는데 블룸효과는 제가 원래 안 썼거든요. 이게 좀 렉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가 쏘바리컨이 너무 잘 보여요. 이걸 쓰면 쏘바리컨이 이게 팀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작 보이고 적팀 거는 안 걸릴 땐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걸릴 때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자신이 리컨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눈에 보여요. 그게 그리고 심지어 상대 리컨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또 부수기도 쉬워. 잘 보여서. 그리고 통계는 이제 클라이언트 FPS 300까지 잘 나오는지 뭐 그런 거 보고 있고 서버 팅레이트 그것도 보고 있고 너무 그거 되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지연 시간 이것도 보고 있고 패키스 손실도 렉이 걸리면은 렉이 걸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이거를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설정은 HRTF 이거를 키면은 약간 이것저것 되게 잘 들려요. 그냥 그냥 더 잘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 설정을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좀 골라서 말씀드리자면 저지연 모드는 켜기로 해놨고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전부 다 기본으로 냅두고 있습니다. 이제 헤르츠 뽑아내는 거 최대의 주사율 뭐 그거는 사용 가능한 최고 그리고 전원 관리 모드 최고의 성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 세팅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더 이상 세팅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조준선 뭔가요? 감도 뭔가요? 하면은 그냥 이 영상 링크로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니까 다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지금 새벽 5시 50분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방송하고 그 다음에 또 스크림 대회 연습하면서 이번 대회도 나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좋아요랑 댓글 좀 밤사이 오 độ이 오이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